지금 여기 이제 평양체육관에서는 위원회 송중앙기관 일꾼 탁구경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온나라의 최혈궁의 세차게 일꾼의 눈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기 참가자들은 물론 많은 근로자들과 애호가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민봉사총국 대외경제성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평시에 연마한 타크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만들기의No.com 마지막 탁구경제 마지막 탁구경제